안녕하세요 와 너무 맛있어 네 여러분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저희 학부모님 인사드려 볼까요 네 백성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클리 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위클리의 만내 조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성대학생 여러분 저는 위클리의 제이입니다 저희 학부모님 앞에 나오면 해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클리 리더 소진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 지안입니다 위클리 아 이거 마지막 부서가 살짝 떨리는데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만내입니다 와 와 안녕 안녕 아 여러분 저희가 사실 이번 대학 축제가 처음이거든요 와 와 서축 대학교 축제를 백성대학생 백석대학생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축제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아 그러면 얼마나 잘 즐기고 계신지 저희가 학년별로 소리 지르는 거 들어와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목도 쓰시고 그리고 2학년 소리 오 오 보셨네요 와 진짜 대박이다 1학년이 이정도면 2학년 좀 기대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2학년은 소리 질러 오 오 2학년이 이정도면 많이 오나봐요 오 어떡해 그러면 아 아 그러면 우리 3학년 선배님들 소리 찔러 오 오 오 오 오 오 네 근데 앞에서 1학년 때도 소리 지르시고 2학년 때도 소리 지르시고 아 좋은 소리 질러주시면 혹시 4학년 때도 소리 질러주실 건가요 네 아 아 그러면 마지막 대왕 선배님들 좋은 소리 질러주세요 아 다행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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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너무 저 너무 또 반응이 뜨거워가지고 제가 또 궁금한게 생겼는데 네 그러면 저희 위클리 좋아하는 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오 오 자 미클리 좋아하는 사람 우리 질러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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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희 여기 열기 이어서 다음 무대 보여드릴건데요 저희 데뷔곡 팽니와 홀리데이 파티에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 dado 안녕 안녕!